3 볼 1 스트라이크 3 볼 1 스트라이크 카자의 카운트 오스틴의 타구! 왼쪽으로 담장쪽 탐장 앞에서 잡힙니다 3년을 택업 홈으로 들어옵니다 오스틴 딘의 희생 플라이 한 점 더 달아나고 있는 LG 트윈스 스코어 3 대 0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성우 타자가 그랬듯이 지금도 잠실 야구장이 아니면 곧바로 넘어가는 업무 신민재 선수는 손을 들었어요 바로 앞에서 잡혔습니다